봄투데이 모티모의 아이폰5 엠톡 천연 소가죽 다이어리아 케익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열어보시면 하얀색 종이로 쌓여져 있고요. 색상은 오리엔탈 브라운 색상이십니다. 똑딱이 버튼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시고요. 안쪽에 보시면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사출 케이스는 하드 사출로 투명 색상이시고요. 핸드폰을 끼워보시면 정확히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 소재는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시고요. 카드 수납 공간은 총 3군데로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옆면에는 지폐 수납 공간이 있으신데요. 지폐를 수납해 주시면 되시고요. 가죽은 송가죽 소재로 자연 그대로의 가죽 무늬를 살려서 염색이 되셨는데요. 부위별로 무늬가 다르기 때문에 손염색을 다 동일한 색상이 나오지 않으시는 게 특징이시고요. 버튼은 최고급 10mm 일본 직수의 버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버튼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요. 옆에 버튼을 이어주는 가죽도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죽 느낌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시고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전면 스피커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옆에 스트랩홀은 핸드폰 고리를 끼울 수 있는 스트랩구멍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니셜 제작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앞면 하단과 카드꼬치 하단에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니셜은 뒤집어iff으로 나눗이 들어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